이걸 또 하죠. 사천 왕문이라고 얘기해야 하네요. 여기 가면 사천 왕문이라는 곳인데요. 요즘 종교를 떠났어. 기독교든 불교도 뭐 다른 종교를 떠났어. 거기서 이렇게 사천 왕문이라는데요. 사천 왕문. 이게 뭐 내게 하늘의 왕의 문이 있다는 뜻인가. 종교를 떠났어. 저는 이런 거 보면 약간 무습다고 생각했는데. 특별하게. 왜 사는 저들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있을까요? 왜 이런 정말 귀한 계승지는 이런 데서 있을까요?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.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들은 정말로 산시가 깊고 조용한 데서 해야 도를 닦는 선님들이 정말 그 진짜 진정하게.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을 정신 1도 하사고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. 속체에 있으면은 그 막 여러 가지 그 사는 것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참 그렇게 정신을 가다듬기가 힘들지 않아요. 그래서 정말 속체를 떠났어. 산에서. 이렇게 산에서. 이렇게 산에서. 이렇게 산에서. 이렇게 산에서. 나오고 있어요. 돈을 삽니다. 돈을 삽니다. 돈을 수확해서 돈을 못해. 돈을 낼 수 있고. 아. 오 거무산 꼭대기로 지금 비행기가 뭐 실어 나르는 것 같아 동작골부 동생하고 동산폭포 가는 길이에요 공기 너무 좋다 진짜 공기 너무 좋다 여기 또 단풍이 돌면 엄청 이쁜데 아직까지 단풍이 안들었네요 아이고 우리 태어머니 어서오세요 태어머니 안녕하세여 여기서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들고 삶에 아 아기들도 공사 나쁘나 아 귀여워 야 우리 미래에 우리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뻐라 안녕하세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 안녕하세요 그 소리로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뻐라 안녕하세요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시식하게 시끄럽게 살려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어디 유치원입니까 나유치원 와 어디 다시 한번 더 나유치원 뒤에다가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이 아기를 이렇게 말을 잘해야 우리 어린 아기들이 또 재미있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계획은 고맙습니다 우리 계획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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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회자가 얼마만큼 진행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통에 빛이 나고 그 사람도 빛이 나고 그 사람도 빛이 나는 아 새도 울고 아, 썼다. 아우 말씀도 잘하시네 어때요 누나 이리 보니까 너무 좋아요 공자 뒤태도 이뻐 멋져 자 이렇게 우리 공자 골프님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검산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프롬 인차연아 폭포 우리 서영님이 이렇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검산 폭포 근데 이게 대폭포 우리 자연을 해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절대로 담배를 가져오시니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요 예 산불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나무들이 아파요 그러게요 아 아 아 아 아 오우! 엄마! 와, 버젼기 많아! 엄마, 엄마, 엄마! 와... 예를 들어 나가는 거 같아요! 우와! 폭포에 침을 내리네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또 이런 바람은 저 처음 맞아보래요 아니 헬리콘턴 바람이네 깜짝 놀랬다 어우 세상에 태풍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나뭇가지가 막 꺾였네 이렇게 이게 다 꺾였어요 나무들이 나무들이 나무가 나를 팔아가겠고 아 야 나 여기다 전기들 다시 내려가고 어우 이런 바람 또 처음 맞아 봤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뿌려졌어요 나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진짜 처음 봤어요 아 나무 부러진거 봐요 다 부러졌어 저기 아 아 이거 실어 나른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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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그죠 말리장성은 우와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노를 이렇게 참 그래서 불가사이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 세계 기노수복이 올라가고 중국에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오셨다고 네네 중국인이에요? 중국말이 이렇게 잘해요? 한국에 유학 왔거든요 몇 년 되셨어요? 한국사람이 발생하시죠? 4살때 집 넣어가지고 아니 중국말로 의사 한번 해주세요 니하오 니하오 나 아저씨 니하오 니하오 그래요 중국말은 하나 정도는 알고 4살때 오셨는데 중국말 다 할 수 있어요? 중국말보다 한국말이 더 잘하죠 여기 들어가면 안되네 미생활이 되니까 네 아 지금 어 헬급도 또 온대 어머 다 피해야된다 이게 아니 정상 아니고 이게 대폭포인데 여기가 대폭포를 찍어 대폭포를 찍어 저 폭포를 찍어 자 어디야 이게 대폭포라는 거야? 네 물이 말랐네 물이 없네 자 피하란다 우리 헬리콥터 온단다 한번 더 바람을 맞아 봐야 되겠다 우리 자 피하랍니다 여러분 피하랍니다 우리 어디서 어디서 맞이해야되어 이거 여기 있으면 센가 근데 나무가 별로 부러지니까 올라가야되 여기 있어야되요 여기 내려가야되 내려가야되 응 우와 또 온다 여기서 찍고가자 우와 또 바람 오 오우 안 돼 안 돼 나무 뜨시는 거 봐요 오 이젠 더 간다 나무는 한번 찍어 먹었던 비율이 짐을 싣고 왔다갔다 하는 데 오 이 바람이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완전히 언니 어디서 내게 부릴리 못하시니 근데 나 이런 바람 처음 맞아 봐가 너무 재밌다 아 우리를 환영해 준거 아니야 오늘? 자 이제 내려갈게요 자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우린 또 내려가서 적발집으로 갈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검은산에서 중국에서 오늘 오신 공작골프님하고 추억을 쌓고 내려갑니다 사랑합니다 유치님들 건강하세요